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뿌어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썸네일 그림 그리는 건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러프가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썸네일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일러스트를 그릴 것 같은 러프가 딱 나와서 와 이거는 그래 그냥 그려서 유튜브에 올려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번 썸네일 이런 류의 썸네일은 아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요즘 많은 우리 세상이들이 뿌언니 유튜브 채널 뿌언 누나 유튜브 채널 뿌언님 유튜브 채널에 그림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그림 올려달라 이러셔서 이번에 태경이 유튜브에 오늘 올라가는 오늘 올라가는 그림 썸네일을 그리는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 주제는 네 포켓몬이고요 그냥 포켓몬 느낌을 살리려고 조금 눈도 원래 저렇게 안 그린데 길쭉하게 한번 그려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포켓몬을 하다가 전설을 발견했어요 전설을 처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설을 발견해보기는 아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정말 텐션 없 상태로 와 대박이라고 외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은 어디서 보냐면 태경이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올라오는 영상 포켓몬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